자 지금 여러분들 색깔에 맞는 테이블에 한 분씩 앉아주세요. 순서는 뭐 알아서 하시고. 아니 저 보영 씨는 지금 많이 먹고 왔어요. 아니 저 오늘 하루 종일 뛸 줄 알고 배를 잔뜩 채워봤더니. 저기 해가지고 보시면 짜증이 많으세요. 아니 근데 사실 제가 보영 씨를 알거든요. 성격 좀 급한 편이고요. 약간의 미녀들처럼 약간의 미녀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씩의 짜증이 좀 있는 편이에요. 왜 맛있겠다. 뭐 하는 거야. 뭐 하는 거야. 무슨 칸막이야. 왜 뭐해요. 게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뭡니까 이게 도대체. 일단 이광수 씨 송지호 씨 유재석 씨 일어나세요. 세 분이 이쪽으로 가서. 음식은 70가지예요. 70여가지 음식 중에서. 각각 25가지 씩만 골라서 이쪽으로 가져와. 가져오세요. 아 진짜 뭐하네. 가져오세요. 아 나 굿배 진짜 좋았어요. 형. 진짜 배고파 지금. 얘기하면 안 되지 마세요. 얘기하면 서로 서로 의논하지 마시고. 마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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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고. 형 어디야. 아 이런 거 먹어야지 이런 거. 아 스파게티. 아 근데 양이 너무 적어. 진짜 불편해. 오 기린도 있어. 이거도 뽑을 수 있는 건가요. 아 뭘까 이거. 귤. 호동. 해 봐. 무릎을 원두점이 번짱하게. PN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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confidence kicking igual. 으윽. 엇. 너 어디서? 야 너 왜. 하에에에에엥. 으GI! 너무 배 canal호 ic f1p. 네 갑니까 지금부터 게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이번 게임의 이름은 뷔펜 빙고입니다. 지금부터 여러분들 동시에 쟁반에 있는 음식은 뷔펜 25가지 5칸으로 있습니다. 어디에 배치를 해주세요. 배치를 잘해야 돼. 진짜 빙고를 별로 다 해본다 진짜. 이것만 하나도 안 먹어도 배불리겠네. 한 줄 빙고가 아니라 두 줄 빙고예요. 두 줄을 완성하시면 빙고 외치고 빠지는 거예요. 두 줄. 두 줄. 네. 지금 먼저 그 음식을 먼저 오셨기 때문에 이보영 씨부터 시작합니다. 이보영 씨부터 하나씩 얘기를 하고 음식을 드시고요. 이보영 씨가 불렀는데 제 거 있으면 저도 먹어요. 당연하죠. 우리 다 알았죠. 그리고 이걸 먹으면서 음식을 빼는 거죠. 그렇죠. 이보영 기다려라. 네? 간장 좀 드세요. 잠깐만. 네? 여기 간장 하나요. 저기요. 콜라요. 식사하고 간장. 초고추장 초고추장. 저거 민나라를 얹어주세요. 아니 초밥을 그냥 먹을 수는 없으세요. 그렇지. 초밥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. 아니에요. 저 먹을 거 되게 많아요 지금. 저 포도요. 지금 얘기하시면 바로입니다. 포도. 포도요. 포도요. 시작한 거예요? 포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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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잘 뺐다. 자 드시면 텐트 2분 됩니다. 접수 새로. 포도가 없나? 포도요? 포도들을 넣었어? 그럼요. 오케이 포도. 오케이 포도. 좋아. 탕수육이요. 네? 탕수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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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수육 좋아하는 탕수육. 김종국. 어? 너 탕수육 없지? 없지. 잘하자 아이고. 없지. 당연히 없지. 끝났어 그쪽은. 야 재생용 버전 2개요. 좋아. 야 나만 부르는 게 중요하지. 그죠. 우리 팀끼리만. 나만 부르는 게 중요하다. 나만 부르는 게 중요해. 내가 괜찮겠는데? 어디로 갈까 일로 갈까 일로 갈까. 김종국 뭐야? 나요? 나 차려줘. 석진이 형이요. 한다. 장어구이. 그렇지. 장어구이. 그렇지. 장어구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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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국이도 없지 않아? 장어지. 아 형 그거부터 부르면 안 되니 당연히 중국이 형. 그럼 장어있지. 자기만 있는 거 제발. 자갈게요. 자. 질문 고감 dibuj驟. 해줄게요. 조심 ratchet이иング.